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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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아이 낳는 문제. 오늘 지금 동시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 함께 눌러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좋아요를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분이 참 한 개인이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아이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인구 국가 비상사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선은 저출생 범국가적 총력 대응 그러니까 밑에 관료들이 써준 대로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참 용어가 좀 관료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드네요. 아이를 낳는데 범국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해가지고 아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문 대통령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금 계획도 물 건너가고 교육 계획도 물 건너가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의료 계획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뭐 밥만 축내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저출산 계획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애 많이 쓰십니다. 보니까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스피치 라이트가 글을 썼으니까 이런 용어를 썼겠지만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참 이런 용어가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어 단어라는 것이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참 보시니까 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인구 아이 낳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낳는 부부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또 이제 계론을 해야 되니까 계론 정령기에 있는 젊은 이 땅에 있는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이제 미끄럼을 치듯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2%대 1%대 0%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역전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세금도 뜯어 가지고 나누어 먹을 것인가 그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저 성장이 이제 완전히 구조화되고 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계론 정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시절이 갔으니까 일단 취업난이 심한 거고 출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경제력이 있을 때 출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계속해서 단기화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 성장에 이어 가지고 취업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결혼 정령기에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독립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지금 만든 사회구조라는 것이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고용을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조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노동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집을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부유한 부모를 만난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에 사방으로 다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묶어 놔가지고 그리고 도심제 여러분들 고밀도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좁은 나라가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좁게 살 수밖에 없는 집값이 여러분들 천정부지로 높을 수밖에 없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비닐벨트화된 지역을 풀어가지고 택지 공급을 늘리고 도심제 이름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거비가 또 천정부지로 맞는 겁니다 공기업은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공교육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더라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영어 하나 제대로 공교육에서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모가 사교육비를 대가 영어를 가르쳐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키우면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얼마나 치른지를 알게 되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꼭 같이 여러분들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데 그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 동기들 가운데 개론을 해가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개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가 망가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양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낮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성장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분배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거가 여러분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의사분들은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 여러분들 망치지 않더라도 의로게도 이러면 점점 윤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특정 정치 세력이 나라를 다 이러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나서 가지고 무슨 매일 매달 회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용어로 하면 그냥 삽질인 겁니다 본인도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인데 아무도 안 하고 이러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러면 정상들도 만나고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주체들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전공이들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생들은 20대 30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나라 상황을 많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겠죠 결론을 내리니까 복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힘들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삽질하는 겁니다 책임 뜯어가지고 다 이벤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그렇게 하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으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폼 잡다가 그냥 세월 흘려가는 겁니다 망치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뭐 이게 더 심한 건 와가지고 뭘 하는데 확실하게 삽질을 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과생들이나 이런 전공이분들 부모님들이 계시게 되면 이 공병호 tv는 상당히 소중한 여러분들 방송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방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인 이야기는 좀 피하지만 그래도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아드님이나 딸이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돕는 일입니다 자식을 돕는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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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